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화팀 차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현주 전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야당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지금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모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전국 운영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 지도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다음 지도부를 뻗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컷오프 좀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요. 4일 남았습니다. 4일 전에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 비이재명계 뭉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영거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고 뭔가 책임지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 보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당대표에 출마하는 후보 의원들의 이야기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다 같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비이재명계 대항마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흥행 여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전당대회 분위기가 아마 갈라질 것 같은데 전예원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4일 남았는데 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비이재명계가 뭉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단일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는데 단일화가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않도록 다 뭉친다는 게 국민적으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중에 누가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을 꺾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모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정당대회는 현재까지는 흥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는데 뭔가 희망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젠다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 이재명 프레임에 갇힌 것이 아닌가 그런 쪽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누군가 젊은 세대가 나서서 판에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6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30대 젊은 신예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이른바 구출세대라든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아직까지는 큰 돌풍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봤을 때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적고 민주당의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경선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컷오프에서 후보 3명이 추려질 텐데요. 그 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은 중앙위원 70%고요. 이제 여론이 30%가 반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심도 중요하고 민심도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님. 워낙 두 가지가 반영되다 보니까 예측 불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는 컷오프 전망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제가 또 당에서 전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라고 예측하기는 좀 알 수도 없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중앙위원 70, 그다음에 국민 여론 30인데요. 중앙위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의원의 대의원 같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당 내부에서 조직력이 있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당에서 그동안 중앙위원 100%로만 컷오프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 여론 30%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직력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대중성이 있는 후보들도 훨씬 유리한 판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지금 아무래도 1강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인 것이고 2위와 3위가 누가 될 것인지는 지금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예측이 갈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외에는 나머지 후보들은 근소한 차이로 등락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위원 표가 워낙 또 퍼센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지방을 돌면서 후보들은 1대1로 중앙위원들을 만나서 표심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우리 이번 한 지난 5월로 가볼까요? 5월 8일로 기억합니다. 5월 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상임 부문이 인천 계양산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시죠. 개딸들과 개아들들, 계양 부민, 국민이 요구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어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이 기간 가운데 또다시 논란이 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이 선언, 이 출마 선언 내용을 왜 가져왔냐면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폭로성 글 때문입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한 게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본인을 인천 개항으로 콜해달라,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 공천을 달라 이런 식으로 진짜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 이런 거를 밝힌 거죠. 공개를 한 것이죠.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민감한 내용을 폭로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박지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이 나는 나가기 싫은데 당이 원했기 때문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의원의 부도덕한 면, 위선적인 면, 이런 사실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거고 거기에는 이재명 의원은 혼자뿐만 아니라 비대위나 여러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지만 사실은 이전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주변의 의원들한테 이미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개항을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도덕성 또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상황의 미묘함 때문에 진실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가 성사됐다면 이 얘기를 과연 했을까요?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대를 막은 어떤 지도부, 특히 그 뒤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도덕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 경선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지역의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했다라면 박지현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압박에 불복하고 이제 와서 자신의 어떤 출발을 막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을 맞춰서 어떤 당시에 압박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젊은 정치인이 패기를 보여야 될 때는 오히려 좀 수구리고 지금은 오히려 좀 침묵해야 될 때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서 전체의 문제로 만드는 조금 올바른 태도는 아이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지현 정 위원장부터가 이 논란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군요. 네, 이러한 폭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박지현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직접 계양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재앙을 공천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원은 일단 궁금한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음만 보고 걸어가시고 침묵하는 모습 봤습니다. 평론가님, 이 폭로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당권 레이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써 당내에서부터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용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에서는 이것을 자꾸 이슈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본인과 같이 손을 잡고 대선을 띄었던 박지현이라는 인물을 비판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거니까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인사, 용인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도 인사인데 이 인사라는 것은 정치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계속 단적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돌아보면 대선 때 이재명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박지현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2030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토사구팩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면 사실 이건 두고두고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박지현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대선 때 영입된 정치 신인이잖아요. 미숙할 수도 있고 또 장점도 있을 텐데 이재명 의원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또 포용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사전에 보여서 지금처럼이 아닌 뭔가 앞으로 정치계약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주의원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너무 본인의 이런 어떤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 좀 이런 건 좀 책임감 있게 얘기도 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당시에 어땠다 상황 설명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 이른바 폭로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무게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청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요. 그 얘기가 박지현 전 위원장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지현 전 위원장이 보여줬던 행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의 모습은 좀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얘기들에 대한 본인은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사실은 또 유체이탈 합법처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반론을 하거나 얘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침묵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가면서요. 조금 보이고 있는 공식 행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역 참배, 또 봉하마을 갔다 오는 모습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근현세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일정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길,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보의 의미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민주당의 전신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과거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쭉 내려옵니다만 최근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배출을 했습니다만 이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층이 가장 두터운 정당이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당원들, 기존 중앙위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지지세를 업어야만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묘소에 직접 참배하면서 자신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면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의원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전임 대통령이고 지지율도 퇴임할 때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 소위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정치적 본능이 작동한 거 아닐까요? 어떤 본능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하면 우리가 남북 협력, IT 산업 육성, 외환위기 극복 이런 게 떠오르고 노무현 대통령 하면 지역화학, 특걸음 사회, 일관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그다음에 북한 중심 외교? 오히려 이거는 국익을 자해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김대중 두 분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의 마음이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 문제를 꺼내든 거는 도덕성 측면도 있지만 그거랑 같이 가는 사법적 리스크 문제랑 같이 제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6개 분야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헌을 보면 80조에 만약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월 28일 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당대회 전이 아니라 이후에 굉장히 큰 사법적 리스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내에서는 아예 그거 뭐 문제야 당원 개정하면 되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해법이 될까요?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당원을 개헌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후보 냈다 참패하면서 지금 결국 정권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좀 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찰 수사의 기소 여부, 특정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아직 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른 분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 잠깐 해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자체도 지금 당과 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표 후보들과의 만남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떠오르는 거 많은데요.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다 망할 거다. 제가 이제 당시에 담당자였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 그렇게 봤지만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건 전 세계 언론의 평가였었고 두 번째로 앞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외교도 북한 중심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K9 자직포 수시다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외교의 선을 다변화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 정부의 대통령이고 지금 살아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당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자들이 잘못 이것을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권과 관련된 부분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양산에 내려갔을 때 난 해방되었다라고 하고 정치인보다는 자연으로 기억된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대선, 지방선거 패배한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 전 정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 하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을 배려한 부분 하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컷오프 나흘 남긴 민주당 상황 정리해봤고요. 어떤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압축될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